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16일이니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14일 정도 15일 정도 남아있죠 이제 한 이맘때쯤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올 한해 주신 응답들을 돌아보고 또 받은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고 또 감사거리들을 이렇게 찾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한 해를 결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볼 때에 한 해를 다짐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많은 행사들이 순적하게 잘 인도받았던 한 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고 아직은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여러분 앞에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해를 모두 지나보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인가 되어졌건 되어져 있지 않았건 또는 무엇인가 남아있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없건 전혀 상관없이 올 한 해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감사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직 남아있건 남아있지 않건 뭔가를 이루었건 다 이루지 못했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 자신의 가치 우리 자신의 가치는 절대로 내가 이룬 어떠한 성과 내가 겪은 어떠한 경험들 또 내가 받은 응답이나 내가 맺은 열매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 자신의 정체성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배경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결정하느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안 좋은 어떠한 밥그릇 어떠한 종직그릇을 하더라도 거기에 금이 올려져 있고 거기에 보석이 올려져 있다라면 그 그릇은 그냥 밥그릇 종직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 되어지고 보배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대로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금접시를 하더라도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물이 담겨져 있고 쓰레기가 담겨져 있고 또는 예전에는 그냥 담배통 없으면 그냥 담배를 거기다 꺼버렸다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도 그렇게 되어지면 오물통, 쓰레기통, 담배째 되어지는 거죠 재떠리 그렇게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우서 3년 11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잔인 우리는 우리가 혹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른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응답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자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게 그것보다 더 큰 가치도 없고 덜한 가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요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구할 것도 없습니다 더 주신 것도 은혜이고 더 주시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적 가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영적 정체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한 해와 그때 또 새롭게 해주실 그 은혜를 복음과 말씀 안에서 기대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일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매시간 매순간마다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늘 고백합니다 매일 매순간마다 그런데 이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반석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나 자신이 바로 뭐다?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관 아니고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은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졌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나에게 전부 다 회복되어진 나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라는 말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와 그 저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속아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세팅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출애국기 3장 18절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희생제사 드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에 그 보혈을 받을 때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모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가 깨끗이 시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되 영원히 함께하신다라는 인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죠 비단 이 세 가지 성형 9점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약속과 이 성경의 모든 축복과 이 성경의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보장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 약속이을자 유업이을자 그게 바로 누구냐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성전이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를 향했느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 누구보다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하지 마시고요 나요 그 누구보다 나를 그 누구보다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으면 야곱의 집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 가운데 있으면 그 노예 현장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과 밭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잖아요 만약 요셉이 감옥 속에 있으면 그 감옥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여우와 함께 있으니 그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때 그 당시 초강대국 이지트가 아니라 홍해 앞에 떠서 앞에서 갈바를 알지 못한 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라빵에 모인 초대교회 1020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불 속에 있었으면 불 속에 뛰어들어가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었으면 사자굴 속에 함께 들어가 함께 주무셨습니다 10편 139편 7절의 1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나기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되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공중권세자분자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지옥 배경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옥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 요새 막 하죠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실제로 현실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일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물론 많은 것들이 또 기독교적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막연하게 막연하게 뭔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천국의 배경을 우리에게 지금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하지만 된다 하십니까 속지만 말하라 속지만 않으면 된다 상황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나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평가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분명한 영적 사실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우리에게는 세상을 정복할 복음으로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 모든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빅토리 비포 파이트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업과 현장의 영적 분위기 영적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이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시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매일마다 그 사업체에 가셔서 기도하시라 그 모든 사업과 직원과 모든 경영의 성과를 놓고 기도하시라 하나님 이 사업의 영적인 판도가 영적인 바탕이 영적인 토양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그게 우리의 권세니까요 권세니까요 그러면 이 사명을 어디를 가든지 어느 현장에서든지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현장에 모든 영적인 판도와 영적인 분위기와 나의 가정의 영적인 토양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그 권세 그 권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나에 대한 답을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자리에 가서라도 은혜 받게 되어지고요 모든 문제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를 통해 나를 보좌에 나가는 축복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순례자의 기도 남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렇게 누리게 될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정치성 가지고 영적 영향력이 깊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답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러 가셔야 됩니다 가서 전도하라는 거냐 네 이 뻔한 말 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시라는 거죠 현장을 살리러 가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며 이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영향력 있는 믿음으로 먼저 서라는 거죠 그렇게 서서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 앞절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멍을 함께 매겠느냐 의와 불법이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서로 조화되겠느냐 일치되겠느냐 하면서 너희는 성전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판의 첫 번째이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날마다 바라보고요 우리가 처한 사건과 갈등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이자 시간표로 보고 직면하시라는 것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서며 다시 복음으로 결론 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세상의 부신자들처럼 염려하거나 자꾸 다른 것들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진 성과 바라보고 열매 바라보고 응답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구원받은 자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벗어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확신 속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물고기는 물 속에서 나무는 땅 속에서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라고 말하는 이 창조의 원리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함께해야만 합니다 아니요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과 갈망만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라는 게 너희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 딱 두 가지라 말씀하시던데 첫 번째 뭐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 못 받았던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고 자꾸 엘리야 예레미야 세레이완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 하고 있으니 다른 거 하고 있고 다른 길 들어서 있으니 그러니 실패한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승배라는 선택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답은 적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배경이 없고 지옥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 길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고 가치 있게 하늘의 성전답게 오늘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밖에 없느냐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며 오직의 성령에 충만함을 힘입어 오직 기독 가운데 집중하는 것 즉 오직 오직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곧 죽어도 오직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한다라도 이번 주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에 살며 우리 가운데로 다니시며 그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영적 관계를 누리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한 것처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예배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정의 내렸냐 예배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반응이다 단순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지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로 잔양으로 감사로 고백으로 믿음으로 맡김으로 의지함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반응하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것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보호자의 배경으로 신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에 생명 살리는 빛을 비추셔서 흑암을 완전히 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보금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실 것입니다 이 영적 정신성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